누드 레이서 왜 우리가 누드 레이서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해줄게 잘 들어봐 누드 레이서의 최상위 발수성을 가진 신수제 덕에 물의 저항은 최소화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져 뭐 물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고? 물의 저항력이 줄어들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 와우 친구들이 깜짝 놀랄다 우리는 다양한 체역에도 최고의 착용감을 성사하기 위해 어허 고민을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누드 레이서는 기존의 수영복들과 비교할 수 없이 신축성과 보건력이 뛰어난 소재가 사용됐지 누가 입어도 최고의 신축성을 제공할 거야 쭈욱 슈퍼 플렉스 놀랍지? 다양한 신체 형태에도 누드 레이서는 문제없어 반짝이는 트로피도 당연히 문제없어 누드 레이서는 진정한 수영인 그래 태환이 너처럼 진정으로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피부를 닮은 새로운 원단으로 개발됐어 피부처럼 견고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신기술이지 맨살처럼 가볍게 밀착되는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봐 쉽게 말하면 마치 수영복을 입지 않은 느낌이야 와우 모두가 기다리던 수영복일걸? 심지어 태환이는 누드 레이서를 입고 잠도 잔다니까 너도 입어봐 최고가 되는 거야 아레나 누드 레이서